맛있지? 응 내 만들었어 아니 너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응 이거 우리 집 시그니처 오징어 튀김 먹어봐 맛있어 맛있겠다 여기 떡볶이 소스에 찍어가지고 한 입에 야 학교 일찍 끝난 덕에 이런 것도 먹네 많이 먹어 주먹밥도 먹고 튀김도 먹고 순대도 먹고 다 먹어야 돼 알았지? 야 얼른 먹고 가야겠다 응?